역사를 찾아서 제250편 헌정왕후와 현종의 탄생 극본 조수연, 연출 권영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김현갑입니다 지난 시간에 경종의 복수법에 대한 이야기를 펼치면서 경종의 세 번째 왕비인 헌해왕후와 헌정왕후의 이야기도 곁들였습니다 자매는 한 왕과 결혼을 했지만 그녀들은 서로 경쟁하고 갈등을 했죠 단순히 한 남자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중심엔 권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뜬금없이 서양의 명언을 끌어다 붙이는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괴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배하는 법을 배우기는 쉽지만 통치하는 법을 배우기는 어렵다 오늘의 정치를 봐도 권력을 잘 행사하는 일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역사를 찾아서 시작하겠습니다 마님 궁궐에서 사람이 왔습니다요 무슨 일이냐 성관하사 나으리 폐하께서 찾아계시옵니다 폐하께서? 소인이 매시게 싸웁니다 어서 채비를 하시옵소서 성종 임금이 찾는 일은 성관하사 최승료 그는 혜종, 정종, 광종, 경종 임금을 모시는 동안 양지보다는 음지에서 벼슬 생활을 했다 그러나 성종이 왕위에 오르면서 비로소 빛을 보게 된다 황은이 망극하여이다 폐하 무슨 말씀을요 공이 짐의 곁에 없었다면 내 어찌 살았을까 싶소 신은 몸둘바를 모르게 싸웁니다 내 최공에게 선관 어사란 벼슬을 내리면서 내 심으로 고대한 게 있소이다 무엇이옵니까 폐하? 임금의 덕은 오직 신하의 보필에 달려있습니다 짐이 새로 정무를 총괄하게 되었으니 잘못된 정사가 있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하늘이 보살피실 것이옵니다 폐하 아니에요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 외다 짐도 사람이고요 내 일찍이 경관 오픈 이상은 각기 봉사를 올리라고 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짐의 잘못을 논할 것 같으면 언제든 찾아주시오 황은이 망극하여이다 최공 예, 폐하 얼굴의 주름살이 깊은 고랑을 파고 있구려 폐하 누구나 세월을 거역할 수는 없사옵니다 그대는 태조 대왕 이래로 선왕들을 모셔오느라고 참으로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 짐에게 많은 정견을 말해주오 아직 23살의 성종임금 50대 신하에게 성종임금은 간곡히 당부했다 그리고 그의 답이라도 하듯이 최승로는 상서를 올렸다 당나라에서는 현종의 사신 오긍이 정관정여를 지어올려 태종의 정치를 본받도록 하였사옵니다 우리 고려 역시 태조 대왕께서 건국한 때로부터 신이 아는 것은 모두 신의 마음에 기억하고 있으니 삼가 정치와 교화에서 본받을만하거나 경계로 삼을만한 것으로 기록하여 조목별로 아래어들이겠사옵니다 이렇게 나온 것이 이른바 시무 28조였다 신은 시무 28조를 기록하여 장계와 함께 별도로 봉하여 올리옵니다 첫째, 우리 국가가 삼국을 통일한 지 47년이 되었는데 사졸은 편안히 잠을 자지 못하고 군량이 흡이됨을 면치 못하는 것은 서북지방이 오랑캐와 닿아 있어 방비해서 지키는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원컨대 성상께서는 이것을 영두에 두소서 마허탄을 경계로 삼은 것은 태조의 뜻이오 압록강가의 석성을 경계로 삼은 것은 태조가 정한 것입니다 바라건대 요해지를 가려 국경을 정하고 활쏘기와 말타기를 잘하는 토인을 뽑아서 방어하고 지키는데 충당하고 또 그 가운데 두세 명의 편장을 뽑아서 이를 통솔하게 한다면 경군은 번갈아 수자리를 하는 노고를 면하게 되고 마초와 군량은 운반 비용을 덜게 될 것이옵니다 성종 임금은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유교 경전을 열심히 공부하고 인품이 뛰어났다고 한다 특히 최승로 등 유학제의 자문가 건의로 정치 혁신을 단행하고 유교를 국가의 지도원리로 삼아 중앙집권적인 봉권제도를 확립하였다 최승로는 자신의 웅지를 펼 수 있도록 기회를 준 성종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찬양했다 다행히도 천년 만에 지존을 만나 재주 없이 직책을 더럽히며 서단에 있네 문장이야 감히 가치 있는 현사들을 바라보람만은 임금의 깊은 총에 모름지기 자랑하여 후세에 보여주리 크나큰 감명으로 눈물만 흘리고 뛸 듯한 기쁨에는 오히려 말이 없네 보답할 방법으로 생각하나 끝내 얻지 못하니 오직 남산에서 주권하며 성은 해철할 뿐 네, 들으신 드라마에서는 성종과 최승로의 충정어린 관계가 제시되면서 개혁 아닌 심우 28조가 올려지는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은 이를 중심으로 얘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오늘도 상명대학교 명예교수이신 최규성 박사님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순서대로라면 사실 성종의 전왕인 경종에게도 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종의 여동생인 헌애 왕와의 사이에서 난 왕송인데 두 살밖에 안 돼서 그에게는 국사를 맡길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제6대의 성종이 왕위에 오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고려시대 역대 왕 중에서 성종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먼저 짚고 얘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일부 기록에는 이 성종을 명군으로 일컬어지는데 평가가 어떻습니까? 네, 먼저 그 성종이라는 시호를 내리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종이 시호가 되나요? 네, 시호입니다 죽은 뒤에 올린 이름이죠 그 업적을 평가할 때 각각의 어떤 특징이 있는데 고려나 조선의 성종들을 보면 국가의 문물장전이라든지 중앙과 지방의 제도라든지 이런 걸 완성시킨 분 그분한테 성종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고려의 성종도 고려의 문물장전이라든지 또는 국가의 기틀을 제도화한다든지 하는 데에 성공한 분이기 때문에 비교적 좀 높은 이름이 성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성종이 성군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은 왕위 계승자로서는 처음에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그 경종이라고 하는 분이 6년의 제비 속에 치적으로 볼 때는 또 훌륭한 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점도 있습니다만 자기가 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백년 대결을 내다본다든지 그 당시 고려가 처했던 시대적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용감하게 핏줄보다도 능력 있는 자 이런 사람으로 성종을 가려서 부탁을 하고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뒤를 이어가지고 경종 미처 못한 관료체제의 구축이라든지 고려 문물제도의 완성이라든지 중앙과 지방제도를 확정했다든지 이런 훌륭한 업적을 남기게 됐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성종이라는 시호도 같은 의미로 지어진 거군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고려 초의 상황을 다루다 보니까 그동안 최승로에 대한 얘기는 여러 번 있어 왔습니다 뭐 고려 사회을 전 최승로 전까지 있다는 걸 보면 고려 사회에서 최승로가 비중이 있는 인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직감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989년에 63세까지 사는 동안에 이분이 여러 번 사직을 냈어요. 그러면서도 사대에 걸쳐서 임금을 모셨는데 이건 흔치 않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비결이 있는 건가요? 성실하고 학문이 깊고 그리고 충성스럽고 이런 성품과 함께 그분이 참 권모 순수가 난무하는 정치적 현장보다는 주로 학술기관에서 한림원이라든지 원봉성이라든지 그런 전부 학술기관인데 그런 학술기관에서 오랫동안 몸을 담고 있어서 좀 고고하게 적도 지었고 그렇게 해서 사대봉사를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덕이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성종이 최승로에게 한 말 중에 드라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 경관 5품 이상으로 하여금 봉사. 이게 봉알봉자에다가 일사자로 쓰는데요. 봉사를 올리도록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어떤 맥락에서 얘기해야 되는 건가요? 고려는 관료제 사회냐 귀족제 사회냐. 학자마다 주장이 약간 다릅니다마는 요즘엔 관료귀족제. 즉 관료들이 귀족화한 그런 사회를 이해를 하는데 그럼 어디까지가 귀족관료냐 할 때 지금 말씀하신 5품관 이상이 고급 관료인 동시에 귀족화할 수가 있죠.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차관 정도가 되는 건가요? 5품관은 차관은 아니고 국장 정도 되는데 고려의 제도를 보면 전시과 제도 시행에서도 5품관 이상이 돼야 특별히 은사가 내려가는 공음전이 내려갔고 또 음서제도라고 해서 과거 없이 자식들이 벼소를 내릴 수 있는 것도 5품관 이상이 돼야 그래서 말하자면 고급 관료들에게 국가의 시정을 논하는 봉사를 올리게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최승로가 얘기로는 당나라 헌중의 신화인 5궁이 정관정의를 지어받쳤듯이 자신도 개혁안을 올리겠다 해서 올린 것이 심우 28조가 되겠는데요. 사실 성종의 개혁안이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를 한다면 이 심우 28조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성종의 임금이 유교를 가까이 하고 나아가서는 이 유교를 국가의 지도 통치 원리로 삼았는데 그렇다면 기존에 있어 왔던 역대 왕들의 불교, 숭상 여기에서 유교를 숭상하게 되는 것도 이 심우 28조에서 영향을 받은 거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정교가 분리된 것은 태조 이래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신라가 망한 게 골품제도 때문에 망하기도 했지만 지나치게 불교를 숭상해서 국가사회의 지도 이념으로 이용을 했는데 그게 시대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도 망한 이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신라 하대의 혼란이 진골 귀족들이 분열해서 상쟁하면서 그와 결탁된 불교계 역시 문제가 있었고 이런 걸 잘 아는 고려태조 왕건은 고려를 세우고 후삼국을 통일하면서 정치는 유교적 이데올로기 가지고 운영을 하자. 대신 내세와 신앙, 안심인명을 위한 그런 신앙은 불교로 하자. 그래서 숭불정책과 유교정책을 함께 썼습니다. 그것이 정교가 분리돼서 완전하게 정착된 것은 성종 때의 일이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게 최승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에서 완전히 유교로 넘어간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니라. 왜냐하면 고려시대는 망할 때까지 물론 정도전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나와서 척불론, 배불론이 나와서 완전히 불교가 사회의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그 전까지는 모든 지식인들은 정치는 유교적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임했지만 항상 신앙생활, 죽어서 극락을 가기 위한 그런 어떤 내세, 이런 것들은 불교의 의지를 해서 그게 충돌 없이 조화를 이루면서 나갔고 고려의 문화도 그런 특색을 갖게 되거든요. 개혁에 성공했다고 할 때 중앙행정조직을 개편해서 그것이 보편화되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개편했다는 얘기가 되나요? 우선 유교주의적 정치 또는 정치에 이용하는 유교주의 이론은 어떤 것이냐. 그걸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나라는 임금의 것이 아니라 백성의 나라다. 임금은 어버이가 돼가지고 백성을 자식같이 아끼면서 보살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국왕을 정점으로 해서 관료체제가 구성이 되고 국왕을 대신하는 관료들이 백성을 돌보게 해서 왕도주의 정책이 실현되고 그러한 유교 이론에 맞춰서 통치를 해나가자니까 판도 그렇게 짜고 그래서 정점의 왕이 있고 왕을 보필하는 삼성의 원로집단이 거쳐오는 게 있고 삼성 아래에 실제 각 부서별 특징을 가진 육부가 포진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독자적인 몇 개의 부서들 예컨대 군국기무를 맡은 중추원이라든지 또는 국가의 경제적인 총괄하는 삼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그때그때 필요하면 식목도감을 비롯한 도감들이 나오기도 하고 또 육부의 지시를 받는 당나라식으로 얘기하면 구시가 있었습니다만 우리는 7시 또 5감 대신에 3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종 때 대략 정치판을 짜는 그런 중요 국가기구가 되죠 그러니까 오늘로 치면 문방부도 새로 개편을 해서 따로 별도로 하고 행정 내부하는 내무부도 새로 조직하고 구체화했다는 구체화해서 태교대부터 지향에 나갔던 삼성 육부 체제를 이때 와서 완성을 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 육부 체제로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무 28조를 얘기하게 되겠는데요 결국 삼성 육부 칠시 이런 말씀을 하고 사헌부 중추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국가 전반적인 통치체제를 아우른 개혁안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시무 28조를 고등학교 때 배울 때는 유교 이념을 정치인용으로 정립 개혁 개방을 성공시킴 이런 정도로 외웠거든요 이 시무 28조를 전체적인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서론에 해당되는 것이 오대조의 치적을 평가하는 게 나오거든요 선왕들 선왕들 태조부터 시작해 경종 때까지 어떤 일은 잘하고 어떤 것은 잘못된 거다 그런데 최승로의 마음속에는 태조에 대한 존경과 그리움과 그에 대한 참 뭐라고 할까 열망과 이런 것이 차이는 분이에요 그래서 역대 왕들을 설명하면서 꼭 태조와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태조가 외국의 문물을 그냥 무조건 들여오지 않고 자국의 독특한 어떤 정신이라든지 풍습이라든지 이런 걸 지켜나가면서 이러이러한 것을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창업과 더불어서 후삼국을 통일하고 백성을 사랑해서 좋은 정치를 하고 국방을 튼튼히 하고 또 경제를 아껴서 어떻게 하고 한 것들을 성종이 본받아가지고 더 훌륭한 국가를 세우고 국가를 튼튼히 해서 진일보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제시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뭘로 증명할 수 있느냐 그러면 오대조 봉사를 자세히 설명한 다음에 오대조의 그 치적을 잘 설명한 다음에 끝에 가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당나라 태종이 훌륭한 업적을 내려서 정관에 치라고 하는 그런 태평성대를 이룩하는 것을 본받아서 시은종이 진일보한 그런 참 당나라 최고의 당을 이룩하는 계기로 삼았거든요 물론 이제 그 뒤에 곧 참 문란되고 알록산 사사명에는 안 일어나고 천하가 어디로 없으시다면 개원에 치라고 하는 것은 정관에 치 못지않게 훌륭한 업적인데 그거를 왜 성종은 못하겠습니까 그렇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최승로 개인적인 어떤 창의적인 발상도 있었겠지만 이미 태조에서부터 생각됐던 것들 보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을 정리한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대충 어려운 할문이지만 봤더니 5조 치적평 그게 맨 앞에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제1조에서는 북방의 중요한 곳에 요새를 설치한다 이런 건 굉장히 현실적인 그렇습니다 북방을 제1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1조에서 넣었다는 면에서 참 오늘과 다르지 않다라는 건 생각을 했고요 아까 교수님이 불교의 얘기를 하셨는데 20조에 이런 얘기가 있네요 불교는 내생을 위해 수신하는 것이고 유교는 현재를 위해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므로 현재 필요한 일을 벌이고 먼 내생을 위해 힘쓰는 불교에 몰두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해서 20조에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당시만 해도 팔관회라든가 이런 데 너무 불교의 편도가 돼서 이것을 시정하자는 그런 뜻으로 말한 거겠죠 네 그런데 최승로 자체도 불교를 억압하거나 배척하는 게 아니고 불교 행사에 지나치게 많은 경비가 들어간다 또 지나치게 번잡한 팔관회나 연등회 같은 그런 국가적 행사에 백성들의 고통이 많다 이러니까 그걸 시정해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광종이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왜 내심 참 후회하거나 아니면 두려워하는 일이 없겠습니까 내생을 생각해서 그래서 몸소 나가서 참 불교 행사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임금이 지나치게 불교에 혹신할 것 같으면 정책을 바로 펼 수 없다 그걸 지금 20조에서 지적해서 그 번잡한 또 비용을 많이 쓰는 불교 행사도 좀 줄이고 임금이 직접 나서서 수고롭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전부 좀 시정하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이제 심우 28조에서 마지막으로 이 애교관계가 당시에 복잡했기 때문에 이 임금으로서는 이것에 대해서도 어떤 결정을 했어야 될 텐데 이 송나라나 거란과의 관계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당시 성종 자신이 국제정세를 비교적 잘 읽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제 정보를 갖다 주는 사람이 있고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서희라는 분도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송호구 거란하고의 대결에서 빠져서 중립을 유지하는 자칫 잘못하면 국제적 분쟁에 휘말릴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이제 정책을 써나가는데 거기에 일조를 한 것이 최승로의 건의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 지나치게 외국어를 받아들여서 중국화하지는 말고 그 태조 왕건께서 추진했던 바와 같이 그 참 독창적이고 그리고 고유한 풍습을 유지해 나가고 지켜나가는 것이 이제 어떻겠는가 하는 그 속에 그 자주노선 같은 것이 생각됩니다 마지막 심우 28조에 대한 얘기가 되어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도 그냥 교과서 쪽으로만 외웠습니다만 심우 28조에서 6조가 전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전해지지 않는 이유는 뭐고 6조는 대충 어떤 내용인지가 지금 학교에서 밝혀지고 있나요? 그건 뭐 밝혀졌다는 것보다 추측이 난무되죠 그리고 우선 사라지게 된 것은 국조의 난리를 겪었기 때문에 이제 사라지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현종 때에 거란에 침입해서 개경에 불타고 궁궐에 있었던 청년각, 보문각 같은 그런 큰 도서관이 다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라지게 되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세계적인 현상이고 중국에서도 그런 예가 얼마든지 있는데 우선 고려의 유명한 시푸뇨도 한동안 잊혀졌다가 나중에 체제한 집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건 국가에서 보관하고 있던 보관시설의 것들은 다 탔기 때문에 나왔는데 28조도 아마 그래서 6조가 빠지게 된 것이고 그 6조의 내용에 대해서는 1조부터 시작해서 28조까지 쭉 일관된 것이 유교주의적인 정치의 실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되어서 볼 때에 나중에 성종이 국자감을 마련하고 인재양성의 힘을 쓰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혹시라도 어떤 국자감의 설치, 운영 그리고 인재양성과 관련된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지나친 불교 행사 그런 것들을 도처에서 지적했는데 그럼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뭐냐 할 때에 연등회와 팔관회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것도 저무특의 시정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바로 성종 자체가 팔관회와 연등회를 일시 폐지하거든요 그것도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최승로 본인 자신도 훈신숙장 즉 원로 대신, 훈임 대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경종이 여러 가지 계류되어 있는 훈신숙장 관계의 소홍사는 끝을 냈지만 그 자손들에 대한 따뜻한 보살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혹시 28조 어디 끝이라든지 넣어서 훈신숙장들의 살아남은 자손들이나 그런 분들에 대한 국가의 배려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성종시대에 최승로만큼의 조명을 받는 자매가 있죠 헌해왕우와 헌정왕우 얘기인데 참 이분들의 갈등도 참 치열했고 이게 뭐 이런 내용 때문에 요즘에 드라마로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성종시대에 지난 시간 경종시대를 말하면서 교수님께서 두 자매의 생애를 간략하게 들려주셨습니다만 이 시간에서는 바로 헌해왕우와 헌정왕우의 갈등 중에 한 부분을 드라마로 듣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종의 네 번째 왕비였던 헌정왕우는 궁으로 들어간 지 1년 만에 경종이 세상을 떠나자 궁밖에 사가에 머물게 된다 사가에는 그녀를 따라 궁에서 나온 늙은 궁녀 두 사람뿐 적적하고 권태로운 나날이 이어지던 어느 날 마마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시옵니까 안색이 안 좋으십니다 어젯밤에 요상한 꿈을 꾸었소 요상한 꿈이라니요 그래 이상도 하지 내가 성악산을 올라갔지 않겠소? 그런데 흰 구름이 피오르는가 싶더니 갑자기 내 앞에서 물이 쏟아지는 거였소 그래 그 물 속에서 고안만 치다가 깨어났지 뭐야 마마 좋은 꿈이옵니다 그러하옵니다 마마 필시 큰 부자가 되실 것이옵니다 그래? 그럼 못해 이렇게 홀로 살면서 부자만 되면 뭘 하느냐고 헌정은 쓸쓸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직은 갓 서른도 안 된 아녀자로 그렇게 홀로 늙어가기엔 너무나 아까운 나이였다 걔 아무도 없는가 귀신지요 마마의 숙부일세 마마께 무난 여쭈러 왔다네 왕옥 대조 왕건이 신라 김옥겜의 딸과 결혼하여 얻은 왕자다 헌정에게는 아재비 즉 아저씨뻘이다 아재비께서 몸소 저를 다 찾아주셨으니 이런 반가울 때가 있습니까? 마마 무난 여쭙겠사옵니다 아니에요 그냥 앉으세요 제가 무난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옵니까? 아닙니다 손에 쥔 것도 없고 끈떨어진 맥골이 아니옵니까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헌정은 왕옥을 맞으면서 생기를 찾은 게 분명했다 뜻하지 않게 왕옥을 맞은 헌정 그녀는 내친 김에 왕옥에게 지난 밤에 꾸었던 꿈의 해몽까지 부탁하는데 마마 차마 발소락이 무서운 꿈이옵니다 무섭다니요? 그럼 길몽이 아니라는 길몽은 길몽이오나 차마 길몽이라면 무엇이 문제옵니까? 전기 누설이옵니다 하오면 숙부께서 저의 귀천에 속삭이된 말씀 하오면 되질 않겠습니까?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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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을 낳으시면 그 아들이 바로 보위에 오를 꿈이옵니다 숙부께서 농에 지나치시옵니다 어째 과부가 아들을 낳는단 말입니까? 저의 꿈은 그야말로 개꿈이란 말씀하니옵니까? 마마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인연이오 인생사이옵니다 한치 앞도 알 수 없다 시간이 갈수록 헌정과 왕욱이 함께 있는 시간은 잦아졌다 헌정이 무료에 있을 때마다 왕욱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시를 지어 들려주었다 50줄이 다 된 아저씨에게 헌정은 서서히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했다 마마 채비를 좀 하시지요 채비라니요? 어딜 가시려고요? 집에만 계시오면 갑갑증이 생겨 심신이 화약해지옵니다 오늘 저녁에 왕윤사에서 큰 죄가 열린다 하옵니다 마마 구경이나 가시지요 과부가 무슨 구경을 가옵니까? 먼 발치로 구경이나 하렵니다 마마 언제까지나 이렇게 갇혀 살 수는 없는 노릇이옵니다 처음이 어려울 따름이옵니다 한번 길을 터놓으면 차차 익숙해질 것이옵니다 그럴까요? 그날 헌정과 왕욱은 왕윤사에 들렀고 두 사람은 함께 헌정의 사가로 돌아왔는데 마마 그럼 저는 이만 왜요? 그만 가시게요? 밤이 깊어서 옵니다 내일 다시 숙부 가시면 안이 되옵니다 마마 이대로 가시오면 저는 어찌하오리까 숙부 마마 숙부와 조카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돌아올 수 없는 감을 건넜다 그리고 얼마 후 마마 조반상이옵니다 그만 됐네 생각이 없으니 물러가게 마마 그래도 한술이라도 뜨셔야 하옵니다 그만 두래도 마마 그 밥상 당장 내 가게 어서 뭐 뭐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세상의 눈총을 어찌 감당해야 한단 말입니까 어쩌겠나이까 인퇴한 생명은 낳아야지요 낳는 것은 두렵지 않으나 이 아기의 앞날은 어찌 되는 것이옵니까 누구나 제 운명을 갖고 태어나는 것이옵니다 저마다 제 몫이 있으니 그것은 온전히 마마가 겪을 일이 아니옵니다 날 죽여주시오 날 죽여주시오 마마 원망도 한도 품지 않을 것이니 날 죽여주시오 마마 진정하시오 차라리 내가 모든 죄를 뒤집어쓰겠나이다 결단코 죽고 싶습니다 날 잡지마오 마마 헌정은 그 길로 자신의 집으로 달려가 나뭇단에 불을 지르고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었다 대하라 이 손을 놓지 못할까 너희놈들이냐 누가 감히 내 몸에 손을 댄단 말이냐 배하 불이 난 곳이 확인되었사옵니다 어 그래 어디라고 하던냐 그게 헌정왕후께서 계신 마을이온대 뭐하라 이 일을 계기로 성종 임금은 헌정과 왕국 사이의 불륜의 내막을 알게 되고 숙부는 대죄를 저질렀도다 왕후를 간통한 죄에 엄벌로 다스려 마땅하나 왕자의 신분이니 참할 수는 없을 터 멀리 남쪽의 사수연으로 귀양을 명하노라 숙부가 대의를 범한 까닭게 귀양 보내는 것이나 초조한 마음을 가지지 말도록 조심하시오 훗날 왕후군 이날의 감회를 시로 적어 이렇게 남겼다 그대와 더불어 같은 날의 황성을 떠났느니 그대 이미 돌아갔는데 나만 홀로 못 가노라 귀양 가는 길에선 쇠줄에 메인 원숭인 양 신세만 한탄하였고 이별의 정자에선 나는 듯이 가는 저 말 한 마리가 도리어 부러웠어라 황성의 봄을 사랑하던 넋은 꿈인 양 아득한데 바닷가 풍경에 눈물이 옥깃을 적시였네 성상이 하신 말씀 응당 변함 없으려니 어촌 이곳에서 설마 여생을 늙으라 하시랴 한편 헌정 왕후는 왕욱을 귀양보내고 슬픔에 빠져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산길을 느낀다 헌정은 문 앞에 버드나무까지를 붙잡고 아이를 낳았으나 이내 눈을 감고 말았다 그리고 그 아이는 성정임금의 보호 아래 자라게 된다 배하 유모 들었사옵니다 그래 어서 들기하라 배하 순악이 심해지었습니다 그래 유모가 고생이 많구만 어디 좀 보자 순악 내 무릎으로 올라오너라 예 아버님 아버님 순악 순악 너 지금 뭐라 했느냐 날들어 아버님이라 하였느냐 아버님 배하 일전부터 아버님 소리를 하시고 있사옵니다 이런 이런 이놈이 아비를 찾고 있는 것이야 제 아비를 온야 네 아비가 있는 사수연으로 보내주마 그렇게 갓 세살 무렵부터 아버지를 찾기 시작한 순 그리하여 순은 사수현 지금의 경남 사천에 왕욱이 있는 곳으로 보내지는데 예 예야 아버님 눈을 드세요 이걸 이걸 바꿔라 무엇이옵니까 얼마 안 되는 그 무친이라 애비가 애비가 남길 것이 이것밖에 없구나 꼭 쥐고 있거라 그리하여 내가 죽거든 이 금을 지관에게 주고 날 이 고을 소왕강 남 옆 귀룡동에 매장하게 하되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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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어서 묵게 하거라 어 사수연에서 부자가 함께 산 건 제 3년이 되지 않았다 순이 5살 대둔해 안타깝게도 왕욱마저 세상을 떠난다 순은 태어나는 순간에 어머니인 헌정왕후를 잃었고 어린 나이에 아버지까지 잃었으니 천의 고아가 된 것이다 그의 아비 왕욱은 아들 순이 왕이 되길 얼마나 간절히 원했을까 알 수 없는 일이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한민족 방송과 제1라디오를 통해 보내드리는 역사를 찾아서를 듣고 계십니다 교수님이 저 드라마를 듣다 보니까요 이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 시간에 헌해왕과 헌정왕후의 얘기를 하면서 부친이 왕욱이라고 했는데 이 드라마를 듣다 보니까 헌정왕후와 썸씽이 있는 남자도 이름이 황욱이네요 당연히 동명이인이겠죠 그렇습니다 동명이인이죠 빛날욱자라든가 성완욱자 이렇게 각각 쓴다는 얘기겠죠 헌해와 헌정왕후의 부친인 대종왕욱이라는 분은 우길승천이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길승천의 욱자 즉 아침해욱자거든요 아침해욱 아침해욱 그래서 날이 밑에 아홉구자 한 자 네 그렇죠 태조하고 신정왕태후 황보시 사이에서 낳은 인물이고 왕자고 광종 20년에 죽은 분이죠 헌정왕후하고 헌해왕후가 어떤 러브로망설을 필 때 그 보지도 못하고 죽은 분이죠 대목왕후와는 남매관이니까 광종 혹은 천암매부관이 되죠 대목왕후 황보시가 광종의 부인이니까 광종의 천암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분의 아들 가운데 효덕 태자 둘째 성종 성종이 이제 그분의 아들로 둘째 아들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성종이 죽이 하면서 대종으로 추대를 한 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안종욱이라는 분은 헌정왕후가 사랑을 나눈 분 아닙니까 이분은 이슬위 옆에 부방환자 성하룩자거든요 그렇죠 네 성하룩자인데 태조왕권과 신성왕태후 김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라고 이제 이재연이나 고려의 사가들은 평을 하는 게 그 애당초 936년에 경순왕이 신라라 천년의 사직을 들어서 고려에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왕건이 왕건 태조가 너무 고마워서 이제 우리 두 집안이 한 집안이 돼서 영광을 함께하자 이래서 이제 낭랑공주를 경순왕한테 내려줬죠 또 이제 이중 결혼관계를 맺기 위해서 신라의 왕실에 내가 장가 들고 싶은데 누가 어머니냐 그랬더니 아 마침 우리 백부 되시는 분이 잡찬 김엉념이라는 분이 있는데 김엉념의 딸을 참 아주 대단한 교수니까 맞아들이시니까 어떠냐 이래서 이제 왕건이 김엉념의 딸을 부인으로 맞아들였죠 이분이 이제 신성왕태후이고요 그런데 왜 의미가 있다고 하느냐 하면 정말로 그 여러 왕자들 가운데서 안종욱이라는 분이 신라 왕통과 왕건의 결합에 의해서 나온 분이고 그 왕욱이 나온 분 대장원군 뒤에 현종이 된 분인데 이 현종의 자손들이 고려 말까지 왕통을 이어갔거든요 그렇다면 신라 핏줄과 고려의 핏줄이 합쳐져서 그것이 이제 대통이 돼서 내려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죠 경종임금이 돌아가시고 나서 청상갑으로 남은 헌해왕후하고 헌정왕후의 뒷얘기로 이제 얘기가 진행되겠는데요 그때 풍속으로는 왕이 돌아가시면 왕비들이 붕에서 나와가지고 사과에 있어야만 했나요? 그게 제도로 지금 남은 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개고할 수 있는 게 그런데 조선시대를 본다면 조선의 성종도 역시 어렸을 때 궁에서 나와서 월산대군 집에서 있다가 나중에 다시 이제 왕이 돼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거는 유교 국가에서는 또 중국 제도에 의해서는 당연히 있는 거라 고려도 왕이 죽고 나서 그 후계자가 왕이 됐을 경우에는 궁괄에 있어서 태후로서 받들지만 새로운 왕통이 이제 생긴다면 예를 들어서 경종이 죽고 경종의 아들이 아닌 사촌동생들은 성종이 죽여하면 당연히 경종의 부인들이나 척속들은 나가게 되죠 그런데 이런 건 예외인 것 같아요 성종이 헌정왕후가 나가는 것은 자식이 없기 때문에 나가니까 이제 나가게 하고 그 왕송 나중에 경종이 될 분은 헌의 왕후한테 손이 있었거든요 전왕의 손이죠 그래서 특별히 궁중에 머무르게 한 거죠 손이 있기 때문에 네 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 관련은 왕자가 있어서 후사로 정해졌을 때는 왕이 죽었더라도 대골에 있고 새로운 왕이 다른 혈통에서 나와서 죽여할 경우에는 사저로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제 이 드라마에서 그 얘기의 실마리를 헌정왕후가 꿈을 꾸는 것으로 삼았거든요 그리고 그 꿈 속에서 뭐 오줌을 운 얘기 이거는 뭐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고대사를 다루면서 많이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게 우리나라만의 역사 소설의 한 방식인가요? 헌정왕후가 꾸었던 꿈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느 날 홍량에 올라가서 오줌을 누웠는데 그 오줌이 슬슬 넘쳐서 개경이 아니라 고려 전체를 덮고 그리고 넘치면서 그게 잠시 있다가 은바다가 은빛바다가 됐다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성이 제일 큰 장점이 뭐겠습니까? 생산이죠 아기를 낳는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여성이 오줌을 누난다는 것은 생산과 관련돼서 대단히 엄숙하고 의미 있는 것이고 또 고대의 여신상들이 대개 왜 많이 만들어졌냐면 풍요와 다산과 이런 걸 기원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천하를 덮을 만한 오줌을 넣을 수 있다는 꿈 속에서도 이건 국모의 자격이 또 훌륭한 임금을 임금이 될 제목을 낳는 그런 심리적인 어떤 표현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이 문제가 되는 왕옥이라는 사람이 꿈풀이를 아주 의미있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헌정왕후의 오빠인 성종 임금이 왕옥을 사수연으로 유배를 시켜서 떼어놓으려고 하는데요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오늘의 시각으로 보면 참 민망한데 이 경우도 종래혼이라고 봐야 되나요? 종래혼이죠 당연히 종래혼이죠 숙부하고의 관계도 숙부하고 조카하고 종래혼인데 고려시대에는 태조이래로 형제간에도 결혼을 했으니까 숙질간에 결혼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근데 이게 왜 성종이 당혹해야 하고 사회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일국의 왕비였으면 지조를 지켜나가는데 그런 측면에서 경종은 참 불행한 사람이죠 그래서 헌해왕후도 바람이 났고 헌정왕후도 바람이 났는데 공교롭게도 전부 인척과 관련됐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헌해왕후는 좀 이따 다시 말씀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헌정왕후가 사통을 해서 현종을 낳게 된 것은 숙질간이죠 그러니까 사회문제가 된 거죠 네 이 드라마에서 이제 뭐 불이 나고 귀향을 가고 헌정왕후가 죽고 하는 일들이 이제 연겁어서 막 일어나는데 이런 상황들은 야사나 실록이나 같이 나타나는 건가요? 참 역사를 이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또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꿈 얘기도 그렇고 불내는 것도 그렇고 그렇죠 네 이거는 삼국시대에 있었던 사례를 패러디한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꿈 얘기는 그 김유순의 누이 문의하고 그 언니 되는 보희 사이에 저고리 비단 저고리 하나 주고서는 그 꿈 사는 얘기 김 선생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이 불내는 것도 삼국 유사의 일연선사가 그 태종 춘추공 얘기 속에 나오는 걸 패러디한 거죠 네 그걸 이제 잠깐 소개를 하자면 김유순의 누이인 문희가 그 집에 들락날락 하던 춘추공과 눈이 맞아서 애기를 뵀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유순이 펄펄 뛰면서 부모의 허락 없이 외관 남자하고 사통을 해서 임신까지 했다는 이것은 참 가문의 수치다 그래서 이제 불태워 죽이겠다 하고 헛소문을 내죠 네 그러고선에 마당 가운데 장작을 쌓고 선요왕이 마침 그 남산의 갈대를 선덕요왕이 마침 그 남산의 갈대를 기다려서 남산에서는 잘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게 서현궁의 집이 그래서 이제 불을 질르니 그 남산에 올랐던 선덕요왕이 깜짝 놀라서 저기 어느 집에서 불이 나느냐 그래서 이제 시의자가 가서 보고를 하기를 김서현 댁에서 불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째서 저기 불이 나느냐 그랬더니 답을 하기를 그 누이 동생이 외관 남자와 사통을 해서 가문의 수치라 지금 불태워 죽이려고 한다 그것도 누가 그 짓을 한 거냐 그랬더니 그 옆에 이제 모시고 있던 춘추공이 나타나서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너 애꿎은 사람 죽이지 말고 빨리 가서 그치게 해라 해서 이제 춘추공이 달러가서 이제 부랴부랴 나 결혼하겠어 이렇게 해서 얼마 뒤에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직접 임금한테 아뢰할 수가 없으니까 간접 방법으로 아뢰는데 이것도 지금 수수께끝 같은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안종욱의 집에 이제 그 헌정황후가 가서 아예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지냈거든요 잠이 들어서 누웠는데 종들이 마당에다가 장작을 쌓고 불을 질러서 마치 집에 불이 난 것 같이 했다 아주 똑같은 그런 시추에이션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성종도 보고 놀라고 문모 백관이 황급히 달러가서 이제 불을 끄는데 성종도 위로 차 이제 바로 득달 같이 갔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랬더니 사실대로 종들이 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종왕후군 성종에 숙부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그뿐만 아니라 헌정황후 혹은 남해관이잖아요 그러니 누굴 봐도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국법이 있고 사회 풍습이 있으니까 삼촌 그냥 사소연에 가서 좀 계시오 그런 식으로 후렴을 붙여서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소연으로 내보내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왕옥의 죽음이 비참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묻되 혼백조차도 깨어나지 말도록 엎어서 묻어라 뭐 이렇게 죽었다 라는 정도만 아는데 그러면 이 왕옥에 대한 기록은 뭐 정확하게 신록 같은 데 나오는 얘기인가요 네 그럼요 그 종실 속에 당당히 나오고 종실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현종이 즉위해서 자기 아버님을 높이 이제 참 추전을 하고 그래서 안종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그 뒤를 쭉 현종의 자손이 이어나가니까 네 당연히 이제 높이죠 그런데 이제 그 왜 엎어묻느냐 이제 이게 이제 좀 재미있죠 네 고려는 풍수지리설이 아주 판월치던 세상이고 높이는 임금부터 일반의 백성의 일까지 대단히 그 혹신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풍수지리설과 관련된 명당 얘기 속에는 엎어묻는 명당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시고 한우를 보고 묻는 것보다는 엎어묻어야 발복이 되는 그런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바로 이 고려시대도 풍수지리설이 발달하고 그거에 의해서 명당이 엎어묻는 명당도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비참한 최후를 표현한 그런 것만은 아니네요 그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숙부에다가 자기가 사랑하는 동생 특히 헌정이나 헌해왕하고 왕후하고 성종관계는 좋았을 거로 생각되는 게 일찍이 성종의 어머니를 여의고 할머니 되는 신정왕태호 황보시 밑에서 크기 때문에 어미 없이 자라는 자매끼리는 사이가 좋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아기 낳다 죽은 동생을 생각해서도 사수연을 보내서 오래 둘 생각은 없었겠죠 그런데 이제 성종 임금이 왕후를 사수연으로 보낼 만큼 떼어놓으려고 했고 그 사이에서 낳은 사람이 왕순이 되겠는데 이걸 성종 임금이 데려다 키웠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의외라는 생각이 드는데 후사 때문에 그런 건가요? 두 가지 다죠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성종이 암만 좌고 우면을 해도 태조의 핏줄을 이어서 장차 후사를 이을만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쉽죠 또 그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노이동생의 아들이오 숙부의 아들이니까 이제는 천의 고아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유머를 택해가지고 보살피게 할 때 바깥에 어디다 두겠습니까? 당연히 궁궐로 드리고 궁궐에 둔 장소가 대량원이었을 거다 그래서 이제 대량원군 대량원군이라는 이름이 봉해지게 되겠군요 그러니까 결국 이분이 왕이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헌정왕후하고 왕욱이 바랬던 반이에요 그렇죠 명당이 발복이 됐는지도 모르죠 하여튼 왕수는 어떤 경우든 대접을 받는다 그 덕에 비극이기도 하고 또 특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은 성종과 목종에 이어 왕위에 오르게 되는 제8대 현종의 태생에 관해서 헌정왕후와 왕욱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사를 찾아서 제250편 헌정왕후와 현종의 탄생 조수연 극본 김연갑 진행 권영진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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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